지금 시작합니다. 토픽 강사 김명균입니다. 오늘은 제 3회 실전모의고사 쓰기 영역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1번 문제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아 한 문장씩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어 교환할 친구를 구합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좀처럼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앞부분은 원인이고요. 뒷부분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부분은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결과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은 그래서 라는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야 될 겁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하고 니은이 나왔습니다. 앞에 전화번호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전화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원인과 그래서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구합니다. 라는 정도의 문장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전화번호라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다 보면 뜨거워지고 결국 고장이 난다. 자, 역시 그래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기계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계와 사람을 마찬가지이다. 라고 서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비유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비유의 특징을 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아픈 곳이 생기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도 나와야 될 겁니다. 따라서 비유는 기계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다 보면과 계속 일하다 보면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앞부분에 뜨거워지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픈 곳이 생기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대치되는 부분, 그래서 기계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계도 쉬지 않고 라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기계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 라는 문장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쉬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자, 53번 문제는 2005년과 2015년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문제는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을 꼭 검토하시고 여러분이 서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도에 따라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2005년과 2015년 모두, 자, 모두라는 부분은 공통점 부분이 됩니다. 자, 이 공통점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 비해라는 대입이 되는 부분, 대조되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2005년과 2015년 모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공부와 성적이었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소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앞당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셔도 됩니다. 자, 알 수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소술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흥미, 적성, 가치 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라서라는 부분을 접속 부사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더 좋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입니다. 자, 54번 문제는 주제에 대해서 600자부터 700자까지 여러분이 글을 쓰는 부분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할 뿐 아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개인들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생각을 소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원치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원인과 앞으로의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출산율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까지 여러분이 검토하셔서 소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범 답안에 제시된 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서론에서, 서두에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입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기혼 여성 중 주부가 많아 아내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자, 여기서 그런데는 바로 대입이 되는, 대조되는 내용을 소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라고 여러분이 언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아이를 원치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아이를 원치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하게끔 제시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출산율의 변화를 소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산율의 변화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점점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자, 그 부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노인은 젊은 사람만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노인과 젊은 사람이 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일반적으로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같은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내어 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이 적으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적고 출산율이 적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 노인이 많으면, 결국 노인이 많으면 둘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험을 줄 사람은 적은데, 보험을 받을 사람은 많은 사회. 이것이 바로 저출산율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결론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의 문제는 아주 잘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과 함께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읽기 영역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괄호에 들어간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도서관에서 금방 시간이 지났다. 자, 우리 문법에서 거나, 려면, 도록, 다보니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공부하도록, 공부하려면 공부하다 보니 자, 새로운 상황이 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시고요. 거나는 선택, 도록은 목적, 려면은 의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아기를 손목이 좀 아팠다. 자, 든지, 느라고, 고 나서, 다보면 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아기를 들고 나서, 아기를 드느라고, 아기를 들든지, 아기를 들다 보면 자, 든지는 선택입니다. 선택, 내용, 관계 안됩니다. 드느라고,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드느라고는 뒤에 부정적 결과가 옵니다. 손이, 손목이 아픈 부정적 결과가 왔기 때문에 드느라고를 정답으로 하시고요. 들고 나서는 역시 동사에 연결되는, 고 나서는 완료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면은 가정된 상황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는 문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 무엇무엇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다라는 1번 선택지는 비교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1분이다라는 2번 선택지는 명사에 연결되는 1분이다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실수라는 것이다. 실수로부터. 자, 로부터는 먼저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실수일 뿐이다와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오늘 본 시험은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어려웠다. 자, 부족할 만큼 비례나 정도 수량이 비슷하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채로 앞 상태가 그대로 뒤의 내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처럼은 같음을 이야기하고요. 밖에는 그것 말고는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옵니다. 부족할 정도로 따라서 정도를 의미하는 부족할 만큼 부족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는 부분입니다. 자,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주행 성능, 디자인,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고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궁에서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궁궐탐방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전통의 소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고궁에서 소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바로 소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휴대전화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내린 후에 해주세요. 이어폰, 애완동물과 함께 탈 때는 전용 박스에 넣어주세요. 휴대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이고요.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중교통 이용 규칙이 될 겁니다. 자, 8번입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면 소년, 소녀, 가장에게 한 달 동안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전화를 통해서 소년, 소녀, 가장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후원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도표와 글을 보고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운임표가 나와 있고요. 어른, 청소년, 어린이, 기본 운임, 추가 운임, 추가 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고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교통카드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자, 카드 종류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위에서 작은 작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비중과 관계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됩니다.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 확인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자, 확인한 사람은 차량 점검이에요. 35%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차량의 이상 유무와 관계될 수도 있겠는데요. 차량과 가장 관계된 부분은 35%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놨던 사람은 전체의 반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경복궁은 상시 야간 개장을 해왔다. 2번, 경복궁 야간 개장 시간은 3시간 동안이다. 3번, 경복궁 개장 시간 동안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4번, 경복궁 입장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 개장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간 경복궁 야간 개장이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로 판매하며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15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위약은 치료에 심미적 효과를 준다. 2번, 환자의 믿음으로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3번, 위약에는 실제로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 있다. 4번, 위약 효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을 투여할 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점검합니다. 자, 위약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으로서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위약과 관련된 현상 중 위약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의 믿음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방금 전에 보았던 위약은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라는 접속 부사가 있고요.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도 있습니다.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런 접속 부사들은 첫 문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체온을 낮추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따라서 에어컨을 잠들기 전후 1시간 이내로 트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이 나와 있습니다. 불면증은 높은 체온에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면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자, 에어컨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통, 냉방병, 여름감기,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체온과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체온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에어컨이고요. 에어컨입니다. 따라서, 자,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불면증은 높은 체온에서 비롯된다. 자, 체온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조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컨을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금면안보다 창의성이 중시되면서 풍속도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바뀌고 있는 셈이다 라는 부분 아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요. 자, 명절 연휴가 짧을 때는 연휴 앞뒤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자,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나서 휴식을 권하고 있다. 자, 휴식을 권하고 있다. 휴가를 권장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과거 기업들은 출근 일수를 잣대로 금면성실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금면성실함을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금면성실함과 금면성실함이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과거에는 오늘날에는 이라는 논리구조가 이 문제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하지만 앞뒤로 과거와 지금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과거 기업들은 출근 일수를 잣대로 금면성실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나서 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명절 연휴가 짧을 때는 연휴 앞뒤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도한다입니다. 도입니다. 자, 도는 앞부분이 아니라 권장과 권하고 있다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도가 붙어있는 나 문장이 다 문장 뒤에 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금면안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면서 통속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일자리는 저숙년, 저임금 일자리가 대다수이다. 자, 최근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거 구직전선에 나서고 있다. 구직전선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자, 첫 번째는 일자리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다입니다. 구직에 나선 상당수 여성들이 급여 및 처우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실업상태를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 실업상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이로 인해 여성 실업률이,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지만이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로 인해라는 부분은 앞부분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앞뒤는 서로 대비되는 문장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거 구직전선에 나서고 있다. 자, 나서고 있지만, 나서고 있지만 저숙년, 저임금 일자리가 대다수이다라고 같이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겁니다. 자, 앞부분이 원인입니다. 자, 일자리가 저숙년,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이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성 실업률이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구직에 나선 상당수 여성들이 급여 및 처우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실업상태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이해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3회 실전모의고사 읽기 영역 15번까지 문제를 풀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